현재 저희 주력 아이템은 프리미엄 냉동 도시락 넉넉 소반입니다. 넉넉 소반은 전자레인지로 열을 가하는 간단한 조리만으로 섭취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직접 신선 야채를 세척, 절단, 숙성을 시킨 다음 양념에 고기를 재워 정성껏 조리를 합니다. 또한 압력 밥솥으로 지은 밥을 사용해 집밥과 같은 고품질로 제공하여 프리미엄 제품임을 자부합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